10시 4분 10시 4분입니다 18시 19분 가야죠 11번 플랫폼 광주 송정역인데요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11번 홈 12번 홈 가야죠 가야죠 아 맞아요 연습실 가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다 가야죠 이동하는 장르 가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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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차가다 먹죠? 먹고 있어서 엄청났다 진짜 멀쩡했는데 집에서 쉬고 싶어 아유 예쁘다 진짜 귀찮다고 집에 간답니다 아유 정말 예쁘다 여행을 마칠때는 항상 그렇지만 아쉽습니다 뭐가 좀 어? 차 와 있네? 광주주 출발하는 차인가 보나? 그럼 뭐 더욱 도움이 되죠 요거는 용산이 아니라 서울대까지 가는 여차 아 소소형 SRT도 대기하고 있구나 8분 후에 출발하는데 네 1879 58A 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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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안의 우유 . . . . .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